과학은 1위로 발전했는데 왜 우리만 골라서 파괴 왕성 쳐주는 로봇은 안 나올까요? 인류는 멀었어 슬더스 1막으로 상남자 판별하는 법 체력 없어도 기생충 안 뜯어먹고 버섯 짓밟은 다음 당당하게 머리통 터지면 상남자인 이윤니 상을 치르긴 했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제발 에어받는데 프리즘 집어야겠다. 개같은 게임. 군대 잡는데 락스를 쓰면 깨끗한 군대가 내 몸을 물어뜯습니다. 뭐야? 공전 던지기 덱이다. 공전을 몇 개 던져봐라. 그러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사실 빈대는 원래 더럽진 않습니다. 사람만 누는 데다가 대체로 한 사람의 침대에서 평생을 살기에 병진을 옮길 수가 없거든요. 하지만 내 침대에는 드리고 싶지 않네요. 3인첩... 우리 애는 물어요.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사실 빈대성은... 빈대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... 피해를 100줍니다. 백역회쌤... 부복? 너의 긁어내기 같은 좋은 카드를 디팩트 너 혼자만 쓰고 있었냐고... 좀 빌려갈게... 나도 좀 쓸게... 위장크림... 위장크림... 치약은 강화해도 의미없는다... 볼... 아... 아... 이 영상이었는데... 안심누까... venroup? 어diichtiba 어ulen cidade 요즘 치 romance Canvas 컨leos 배 DUO 그런 유사 15mm A 하지만 침대는 빈대에게 물려도 아무런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물려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 침대에는 들이기 싫군요. 빈대 똥 싸면 얼룩 생기잖아. 무감각 여기저기 쓸데 많지 않나?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여유가 없네. 도와줘요 PDT. 어서와요 시옥시옥콩. 아 켈리언 나오나? 네. 아 켈리언이 더 얻어두고 있는데. 아 아 아 아 아 스스미 알고 막을 수가 없네 막을 수가 없네 아 사 아 아씨 무감 망단 내 무감 망단 가기 힐턷 31뎀 손상받는 아보카도는 좋아하시나요? 아보카도는 진짜 말도 안되네 아보카도는 진짜 말도 안되네 아 아보카도는 8명 아 죄송합니다 아zu 디올을 많이 해서 그렇다 나민첩 어 어 어 1댓맞음 ㄷㄷ 아씨 드로망했네 이 좋은걸 디펙트 혼자만 쓰고 있었다 아 Et 고사 긁기 와연 고사 긁기 와연금 어둠의 포옹 줘야 된다 인정? 어 인정 고사 긁기 5킬 5킬이면 뭐 어 에일 물음표 3개 보고 저기 볼거면 알만한데 급반단 수물한 생당이 만병통치약보다 비싼 천팟 상은 대체 호스트 아포칼릭스라 먹을게 귀하다는 설정이긴 한데 뭐 와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먹을거 다 먹구만 대지노속들밖에 없고 더 먹을게 없나 아 제발 칠민첩 아 저 망할 보통좀 됐다 보통 긁어냈다 마리케이드야 마리케이드나 캘리퍼스 아 제발 모함 아이 진짜 보통 왜이렇게 타이밍 잘 잡는데 건무다 무감각님 그립습니다 건무자리는 없을듯 심호흡 미라손 잉크병 열반 시시오도시 매일 매일 무릎 매일 아니 몸박 달라고 룬피라미드만 아니 룬피란다 형형만 찾으면 마무리 근데 딜 엄청 쎄겠다 그래도 몸박 하나만 쓰는게 맞겠지 성급함 직감 직감보다 근데 부복이 낫지 않나 직감보다 더 고소하고 직감보다 더 고소하고 그래서 더욱더 고소하고 실민첩 데카를 잡는게 맞나 성격 제가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다 잠시기는 냉동실을 러내린 두개가가 달이 됩니다 적당히 빠져 적당히 빠져 더 리오리로 탈민첩 아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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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나스 계열 부른 비힘송 서빙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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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방어력이 200씩 쌓이는데 흐릿함도 없고 바리켓도 없고 2-7 아니, 카드는 너 필요없어. 유불이나 주요. 학습 긁어내기 왜 내가 반피가 돼? 왜 그래? 왜지? 어째서지. 손절이 손절이 손절 필요없지 않나? 장어... 장어도... 장어도 개 높은데... 장어도 개 높은데... 장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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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어!? 장어... 장어icho... 장어가하une 장어... 장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뭐 손절은 소상님이 써주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쓰레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럴 때 좋은 방법 있지. 정신 승리. 네, 락클 하면 되겠다. 다음 영상은 아이언클래드 영상입니다.